국내 확진자 12만 7,772명, 양천국 1,432명 그러나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양천구민의 굳은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양천구민입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양천구는 더 행복한 도시를 위해 남다른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해 만든 변화들 거리마다 미소가 찾아왔고 생활 속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양천구의 이런 공원, 넓은 공원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리모델하는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기는 몰라도 조금씩 보니까 힐링이 되는 공간?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져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활력이 넘칩니다 양천은 건강한 산과 문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한 시대 양천에서라면 누구나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나눌 수 있도록 예술과 문화, 개인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선생님도 되게 친절하시고 활용성도 높고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저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배움에 힘쓰고 걱정과 불안은 덜어내고 불편함을 덜어주는 세심한 배려들로 양천이라는 자부심은 더욱 높아집니다 누구에게나 힘이 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다른 데는 같이 너무 따뜻따득 붙어 있는데 얘는 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공부하기도 뭔가 또 괜찮고 햇빛도 좀 더 잘 들어오는 것 같고 더 밝아집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새로운 희망이 있는 곳 언제나 활기찬 삶이 가득한 곳 가치를 더 찾고 새로움을 더해 보다 더 참된 도시로 양천의 새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다 같이 잘 사는 양천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 세상을 얼마나 의미있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한 발 앞서 준비합니다 다 함께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곳 바로 여러분의 양천입니다